띨로그 오 마이 갓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여기 아니 나 분명히 친구 만나고 하고 있었는데 뭐 일단 나가야겠어 어 뭐야 안 열리잖아 내 핸드폰 핸드폰 어딨어 아니 핸드폰 아니 핸드폰이 안 터져 이거 뭐야 당신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잠뜰님 당신은 지금 의문의 게임에 조대되었습니다 게임은 제시되는 이모티콘을 방안 곳곳에 숨겨진 실제 사물을 찾아 영상을 찍는 것 매 아운드 총 20초 동안 진행되면 제시된 이모지를 빨리 찾은 만큼 10초가 추가됩니다 일단 연습용으로 3개만 먼저 찾아볼까요 흐흐흐흐흐하 이모지 챌린지 지금 그것 때문에 날 잡아온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죠 뭐야 저기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이모지 챌린지 나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그래 한번 해보자 2 1 뭐야 노트북 노트북 아까 여기 오케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생각보다 쉬운걸 전구 오케이 나이스 전구 3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한 개만 더 탈출하자 코트 오 됐어 오 됐어 오케이 3개 3개 했다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 어 뭐지 어 어 아니 뭐 뭐야 여긴 또 어디야 어 여긴 또 어디야 아니 왜 아 뭐야 또 어디서 온 거야 이번엔 오 무사히 통과를 하였군요 그럼 바로 본 게임을 시작하죠 게임 룰은 이전과 동일하며 이번에는 3개가 아닌 10개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게임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방에서 나가고 싶다는 지금 바로 오른쪽에 있는 태블릿을 들어서 게임을 시작하시죠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설마 또 왜 또 없어졌어 그래 탈출해보자 해야지 뭐 2개 가자 10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셀폰 킵 오케이 나이스 킵 아직까지 순절 없습니다 탈출할 수 있겠지? 오케이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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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다음 캡캡캡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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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폰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헤드폰 다음은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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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순절 없습니다 여러분 10개 해서 탈출 꼭 할께요 이 쇼파 오케이 오케이 소파 오케이 됐어 다음 가자 어 어 오케이 됐어 됐어 하나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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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어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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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어 아 아 드디어 아 아 마스터 이모지 아이덴티비요 아 드디어 아 와 그래도 10개 찾았다 으 대박 어 뭐지 이거 문 열리는 소리인가 아 크 아 으 네 여러분 잠뜰입니다 옆에 수연이도 나와있고요 지금 신비주의 컨셉이라서 말을 딱히 안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저희가 앞에 찍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요거 나름 글로벌 챌린지에요 지금 이게 7월 17일 세계 이모티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글로벌 이모지 챌린지를 한 겁니다 네 오오 오오 야 니가 이모티콘이냐 아니에요 아 네 어쨌든 그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풀 영상을 어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소셜 네트워크 SNS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시고 해시태그 해시태그 이 밑에 나오시는 해시태그를 이렇게 입력을 같이 해주시면은 참가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이 구글 AI 게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구요 어쨌든 저는 이미 이모티콘이 나왔어요 과연 이게 대표 이미지가 될까 말까인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엄청 귀여운 허어 허어어 여기 지금 이모티콘이 나와있죠 완전 귀엽죠 여러분 이게 그 구글에서 만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고 또 디자이너 분께서 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여러분들도 게임 열심히 해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뜰로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и saying 굿 읎 MEL Ed 70